장중해 실적을 발표한다면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만 반영이 돼 있지 이 회사의 본업과 2차전지의 첨단 소재 사업부는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는 SK이노베이션을 화학주, 정유주가 아니라 2차전지 배터리 셋업체로서 본다라면 주가가 이제는 조금 회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Q. 2차전지 배터리 세일 업체로서 Q. 2차전지 배터리 세일 업체로서 자 요게 이제 에코프로의 주가와 에코프로의 외국인 지분율을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 왜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오늘이 에코프로의 그룹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제가 분기 실적 발표가 몇 시 정도에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보니까요 오후 1시 반 정도에 지난번에 나왔더라고요 언제 발표할지 모르죠 개장 전에 할지 아니면 장 끝나고 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개장 전에 발표를 한다면 오늘 장중에 영향을 줄 거고요 만약에 장 끝나고 발표한다면 내일 영향을 줄 거고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한 것처럼 오후 1시 반에 발표를 하면 오후장에 아마 변동성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변동성은 어떤 변동성이냐면 어쨌든 실적 발표 전에 지금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가 보고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사는 분들이 진짜 그렇게 나왔을 때 더 사주거나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조금 약한 뉴스가 나오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팔아버리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코스닥을 방어해줬던 시가총의 상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이 조금 흔들려 줬을 때 나머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일 것인지 변동성이 커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오늘 장중의 실적을 발표한다면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주들이 장전, 장후,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장오후에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고 5월 12일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MSCI 편입 이슈가 있잖아요 변경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전에 우리 심풍재가 있네요 심풍재야 한때 MSCI 편입지수 이벤트로 가지고 그게 10조까지 막 사실 별로 내용은 없었는데 그때 뭐죠? 어떤 모멘텀과 엮이면서 시가총이 올라오니까 지수에 편입되니까 기계적으로 펀드에 담아올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이벤트가 만들어지면서 시가총이 막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되었었죠 이번에도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급량도 약간 그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5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나고 살짝 흔들렸다가 또 5월 중순까지는 저런 기계적인 수급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아니면 장 끝나고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내일 하루 정도가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좀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거죠 이거 개인 투자들이 결국에는 이거 올린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쨌든 개인들의 큰손들이 이 시세를 만들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 후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될지 한번 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뭐 내일 살짝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2차전지 전체가 별로 움직임이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준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른쪽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본다면 이쪽으로 계속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완성 세트업체들이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네 네 네 LG에너지솔루션 SDI는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그려보면 제가 뒤에 그려온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금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을 제외하면 두 종목이 눈에 띄는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면 2차전지가 변동성을 잘 이겨내서 또 탄탄한 흐름을 유지한다면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지금 추격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는 종목들 쪽을 본다면 외국인들도 이쪽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로 한번 공부를 해본다면 일단 2차전지 소재주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LG화학을 연초 이후 흐름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에코프로 BME 양극제 대표주자 아닙니까? 그렇죠? 200% 이상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대표주자는 대주전자재료잖아요 80% 올랐네요 그 다음에 CNT 쪽에 탄소 나뉘 튜브에 또 대장은 나노 신소재잖아요 133%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LG화학을 설명드릴 때 LG화학은 양극제도 하고요 응급제도 하고요 CNT도 합니다 요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기업이 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요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표주자들에 비해서 상승률 자체가 연초 이후에 좀 별로 오른 게 없다 물론 LG화학은 아직까지 2차전지 사업부보다는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석유화학이 워낙 크다 보니까 덩치가 그렇죠 거기가 요즘 업황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여기서 더 나빠질 거 없다라는 게 있다라면 2차전지 소재주로서 이 회사가 내년도, 내후년도로 가면 점점 더 앞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회사 내에서 사업부가 더 커질 텐데 2차전지로 봐준다라면 이 대표 얘네들보다 너무 덜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밸류에이션까지도 뽑아봤는데 이거 밸류에이션도 한번 뽑아보면 물론 석유화학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2차전지 소재주 대표적인 양극재, 은극재, CNT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은 일단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도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회사의 엣지는 그 엣지가 언제 출현을 할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8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 지분을 LG화학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가총이 LG에너지솔루션이 얼마죠 지금? 갑자기 시가총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한 150조 되나요? 이게? 잠깐만 LG엔솔이 140조네요 140조네요 그러면 러프하게 140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몇 퍼센트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80%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0.8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예요? 48에 32 아니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말라니까 계산 못하면서 왜 자꾸 계산해? 약 110조 약 11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잘 못 걸 수 있어요? 아니 약 그러니까 약 48에 32 3 올라가면 우리 이런 거 잘 못하는 거는 자꾸 꺼내서 약 110조 되는 것은 112조? 앞으로 이런 거 미리 얘기하면 내가 계산기 갖다 놓을게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유 가치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참 저평가 된 거는 맞는데 왜냐하면 53조니까 근데 이거 다 팔 거 아니면 이거 그대로 쳐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한 50%를 날려버리자 디스카운트를 확 쳐버리자 그러면 110조에 50%를 날려버리면 이것도 약 50조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LG엔솔에 가지고 있는 지분가치는 LG화학은 한 50조 정도를 봐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53조니까 LG화학이 현재 시가총액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 정도만 반영이 돼 있지 이 회사의 석유화학이라든지 첨단소재사업부는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는 물론 여기에서 0.50%만 할인을 해 주냐 아니면 70% 80% 할인해 주냐에 따라서 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절반 정도 가치를 날린다고 가정하고 한 이 53조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만 반영이 돼 있지 이 회사의 본업과 2차전지의 첨단소재사업부는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한번 봐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80% 지분 중에 이거 일부만 팔아 가지고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코프로빔을 따라잡고 싶다 나노신솔루션을 따라잡고 싶다 대주전자를 따라잡고 싶다 그러면 누구 하나 이 업계에서 똘똘한 회사를 인수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양극재 쪽에서는 계속 유미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유미코 하나 잡아먹어버리면 LG화학이 단번에 양극재의 글로벌 탑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LG엔솔의 지분을 앞으로 M&A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저는 남겨져 있는 LG화학의 포텐셜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언제 LG화학의 경영진들이 그 부분을 결정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 하나 새로운 기존에 많이 올랐던 기업 말고 이제 52주 신고가를 어제 LG화학은 처음 기록을 했거든요 LG화학은 한번 봤고 예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제 드디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여기에서 종목을 계속 좀 찾자 우리는 관심을 두자 업사이... 업... 저기 뭐죠? 여기... 업스트림 쪽에서 말씀드렸고 여기가 에코프로가 전구체와 리튬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가는 거고 전구체와 리튬을 하고 있는 전구체 에코아인드림이 갔고 리튬하고 있는 뭐 하이드로 리튬, 오반 리튬이 막 가고 있고 그래서 업스트림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밑에 쪽에서 우리가 이제 전해액과 분리막 쪽을 요즘 봤었죠 이게 IRA 세부지침 나오고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바닥을 좀 찍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전해액 쪽에서는 이제 엔캠이 이제 미국에 증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엔캠과 그 밑에 있는 엔캠의 형제들 뭐... 누구죠? 중앙DNM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무라든지 그러니까 전해액 쪽... 이거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해액은 이걸 섞어야 되는데 그 리튬염 있죠? 리튬염, 전해질, 그 다음에 용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해액을 만들려면 이 세 개를 섞어야 되는데 이 하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첨가제! 야 이거 큰일 났네 대표님이 한 번씩 이렇게 산산조각 내버리니까 그 충격이 계속 제 기억력을... 기면에 꿈을 깨면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전해액을 만드는 엔캠은 전해질과 용매, 첨가제 이걸 섞어서 전해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엔캠이 전해액을 미국에서 공장짓고 막 하려면 밑에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야지 그걸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해질 부분은 같이 아마 중앙DNM이 같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주가 보시면 최근에 IRA 세부지침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더욱더 중앙DNM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엔캠의 대표가 중앙DNM의 개인 대주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전해질 역할을 이쪽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청가제 쪽은 광루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해에게 유통도 광무가 담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오른쪽 이제 셀입니다 셀 셀 쪽을 한번 보죠 셀 쪽에 이제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쪽 자 주요 셀 메이커들은 최근 1년 동안에 요렇게 됐어요 SDI가 30% 가깝게 올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40% 올랐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 뭐 올랐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가장 계속 그런 이슈들을 만들어냈고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수율이 미국 쪽에 조지아 공장 미국 이 공장에서 수율이 저게 안 올라오니까 수율이 80% 초반은 와야 제가 BEP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가진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게 그 밑에서 계속 빌빌 거리니까 저게 SK온 배터리가 안 돌아서니까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오고 다른 애들은 지금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금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저번에도 보니까 재고 자산은 지금 아주 크게 늘고 있는데 어쨌든 현금 유입이 좀 없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일부 자금 조달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하는 정책 주주 그러니까 만약 SK온에 대해서 어떻게 상장이나 이런 이슈가 생기더라도 기존의 SK 주주들한테 이 주식을 신규주를 주는 걸로 그죠?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지난번에 200개선 뚫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을 화학주 정유주가 아니라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로서 이제 본다라면 주가가 이제는 조금 회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시총액 갭을 메워지지 않나 라는 겁니다 자 유가가 80달러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제 마진도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주요 셀메이커들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물론 케파를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 시가총액의 비교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시가총액 140조 LG엔솔 SDI 50조 SK이노베이션 18조라면 상대적으로 케파 대비해서도 너무 벌어져 있는게 아닌가 시총 갭이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LG엔솔과 비교하기는 너무 크고 적어도 SDI가 51조니까 일단은 20조 정도까지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SK이노베이션이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에요 왜냐하면 수주장고도 꽤 SDI 못지않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시총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물작 분할 이슈 자금 조달 이슈 이러한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회사가 조금씩 해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 벌어진 시총은 좀 갭을 좀 메워줘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고 주요 셀 메이커들의 밸루에이션이 60배고요 LG엔솔루션은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벌어질 이익 대비해서 SDI는 23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 16배다 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 20조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봐야 되고 가장 핵심은 아까 뉴스 하나 소개해 주셨던 대표님께서 AMPC 제가 당분간 AMPC 키워드는 계속 나올 거다 라는 말씀 드렸고 여기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수에는 SK이노베이션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의도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세일 업체들을 담당하는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에 이익을 벌어들이는 이익을 이렇게 발표한 것을 제가 뽑아보니까 SK이노베이션은 2조 5천억 LG엔솔은 6조 삼성에 SDI는 5천억을 앞으로 3년 동안 누적 순이익으로 볼 거다 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나눠보니까 임팩트 있게 비중이 제일 임팩트 있는 가장 큰 영향은 SK이노베이션이 이노베이션이 시총 대비해서 앞으로 순이익 증가하는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 라고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오늘도 지금 보면 지난번에 여기 출연하시지 않았나요 우리 유한타 증권의 이한나 연구원님 그렇죠 자주 왔었죠 자주 오시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회사 옮기고는 아마 한 2주 후쯤 올 거예요 아 2주 후쯤에 또 돼 있으신가요 출연이 그러면 2주 후쯤에 어쨌든 대표님이 진행하실 거잖아요 할래요 김혜니 할 거 아니 제가 무슨 자격으로 뭐 감히 그래서 이 SK이노베이션의 이제 하반기에 이 배터리 부분에 터너라운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뭐 좀 질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엔솔과 SDI에 SK이노베이션을 두고 이한나 연구원님은 투자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런 부분들도 한번 여쭤보시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고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BBR까지도 보면 싸다 라는 측면에서 요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거 같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요게 엔캠과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입니다 엔캠이 1조 3천억인데 요게 혼자 그 미국 쪽에 진출해서 하기는 어려워요 결국에는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 그 다음에 전해지를 담당하는 회사 그 다음에 유통하는 것을 가지고 첨가제 쪽으로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요란 회사들과 같이 엮여서 밸류체인을 형성해서 앞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거 까지 한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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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